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태성 볼 텐데요. 4만 100원 매수 35%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태성 오늘 종가 기준 2만 9,800원으로 어제도 장대음봉이 나왔고요. 오늘도 하락세 보여주었습니다. 태성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태성이 어제 갑자기 하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얘가 보면. 바닥 부간에서 한 5천 원 하던 애가 4만 5,750원. 얼마가 오른 거죠.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한 번에 빠지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시간을 두고 적당히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애였으면 오케이,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차트 한번 선 긋고 해봤을 텐데 얘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건전한 조정을 가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터지면서 빠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 얘가 하한가 갔을 때 거래대금 많이 안 터지고 이 문제 오늘, 오늘 거래대금 많이 터졌어요. 근데 이제 얘가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자, 10분봉으로 볼게요. 아침부터 쭉 빠지다가 쭉 빠지다가 바닥 구간에서 누가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세력들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담았다라고 봅니다. 개인 투자자가 아래 꼬리를 만들고 세력들이 은봉캔들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이 4만 100원이면 11선 부근에서 담으신 것 같은데 위치가 지금 대비해서 좀 높죠. 그래서 이거는 2만 5천 원 그러니까 오늘 저점 라인이 2만 5천 350원이었어요. 만약에 이 저점 라인 깬다면 얘는 2만 원, 1만 5천 원 더 빠질 수 있는 애이기 때문에 2만 5천 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고요. 4만 100원이면 제가 11선이라 말씀드렸죠. 올라온다면 다시 문자 상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태성 가치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개인 투자자가 좀 담은 것 같아 보입니다. 세력이 은봉캔들을 좀 만들어 주었는데요. 2만 5천 원 라인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조금 더 상승했을 때 다시금 문자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8천, 38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33만 천 원으로 좀 비중 40%로 많습니다. 우리 삼성 SDI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관련 주인데 얘가 8월 5일에 바닥 찍고 나서 9월 30일까지 쭉 올랐네요. 쭉 가다가 쭉 가다가 얘가 한번 눌리고 이제 다시 올라올 차례인데 이제 이 평상들이 이렇게 역배열로 돌아섰어요. 역배열로 돌아서면 이거 올라오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을 다지는지를 봐야 되고 근데 사실 제가 삼성 SDI 이거 선 긋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참 괜찮은 기업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배터리 3세랑 2차전지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IRA 무력화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2차전지 기업들 다 실적이 안 좋아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친환경 정책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해오던 민주당이 해오던 친환경 정책 관점에서 보지 말고요. 국가 산업 패권 경쟁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중국 때리기죠. 왜죠?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을 국권한 1등 자리로 유지시키는 것이 트럼프의 임무이자 철학이자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2차전지란 말이죠. 배터리란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배터리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면 나는 친환경 정책 안 좋아하고 원전, 인프라 이쪽 좋아하니까 이거는 냅둘 거야. 중국이 치고 올라오게 냅둘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트럼프의 성격상.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민주당 이꼴 친환경 그다음에 공화당 이꼴 원전 전력 인프라 이렇게 공식처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면서 빠질 수 있습니다만 삼성 SDI, SK, 오원, LG 에너지 솔루션 LNF 뭐 있습니까?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3사 2차전지 배터리 기업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손절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 짚어봤습니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져갈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서울 반도체입니다. 만 500원의 매수, 비중은 10%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오늘 종가 기준 9,360원으로 지지 라인인 21선까지는 내려와 준 것 같습니다. 자, 영석석, 우리 서울 반도체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서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격이 만 500원에 매입을 하셨고 9,360원 종가 마감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잡으셔야죠. 이 안에서 얘가 변동폭이 생기는 것이고 박스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8,100원이 전도점인데 8,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돼요. 8,00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고 얘가 올라온다면 한 만원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 1만 500원이신데 한 만원 라인 돌파해주면 1만 500원, 1만 800원, 1만 1천원까지 이렇게 탁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잡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매입과 뚫고 더 올라가기에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8,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요. 올라온 다음에 시청자님 매입과의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전략 세웠습니다. 8,000원 손절 라인 잡아주셨고요. 매입과의 매도하자라는 전략 세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두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4,600원, 1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6만 6,700원인데요. 좀 1년 넘게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석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저는 두산 로보틱스가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또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제조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들고 가시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점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기가 힘드실 수 있겠죠. 다만 여기 한번 주봉상으로 21선 돌파에 나고 21선이 아니죠. 20선 돌파에 나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뚫어주기 직전에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니까 괜찮은 기업이니까 일단 당장은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이 문자 상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21선 잘 돌파를 해줬고요. 좀 장기적으로 잘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왔을 때 다시 문자 상담 주시면 됩니다. 개코 부문의 봉사에서 정비가 문자 상담 puntos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collar